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델리 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반기 섹터별 관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성공 투자 원칙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 기억하시나요?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듯이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행하셔야 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사실 섹터별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려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5종목 많게는 10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매매 원칙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좀 한 종목의 비중이 80%라든가 90% 이렇게 너무나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악재가 나왔을 때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횡령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나 혹은 예를 들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적절한 분산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생각 꼭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하반기 섹터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섹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섹터를 전체를 다 담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픽을 하셔서 꼭 그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셔야만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7가지를 뽑아놓은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음식용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자동차 및 2차전지 부품주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조선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신 여섯 번째는 피팅벨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축하실 때 안정성 있는 섹터 20에서 30% 그리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섹터의 비중을 70에서 한 8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안정성 있는 포트라고 한다면 내가 잃지 않을 만한 시장이 갑자기 급락한다 하더라도 내 자산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하반경직이 확실히 확보된 이런 기업과 섹터군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음식용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료라는 건 여러분들이 불황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음식을 안 먹지는 않죠. 가공식품을 갑자기 사 먹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황이라 하더라도 라면을 안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용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에 대한 이런 실적이 거의 견조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서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지만 이 부분은 제가 뒤이어서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통신 쪽도 마찬가지죠. 안정성을 좀 확보한 섹터가 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LG 플러스, KT, SK 텔레콤 이런 것들이 주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성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대다수의 지금 종목들이 5에서 7%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잡게 되셨을 때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실 수가 있고 오히려 하방으로 그 이하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하반기 섹터별 포트폴리오 분산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주목적으로 보고자 하는 기업은 음식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반도체, 자동차와 2차전지,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피팅밸브,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씩 쭉 훑어봐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가져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시리즈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는 곡물류, 곡물 가격, 예를 들어 밀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설탕 이런 가격에 따라서 마진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전쟁,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를 예상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불가피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 상당히 곡물류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마진 자체, 그러니까 실적이 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지금 작년과 올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 음식료 업종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분기별로 실적에 연연하실 게 아니라 연간 실적치를 보시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옥수수 가격, 밀 가격, 설탕 가격 정말 모두 폭등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 당시 재고를 좀 확보하고자 여러 원재료들을 확보했었던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게 올해 실적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을 보실 분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사이클을 보시고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여름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가뭄, 뭐 예를 들어 폭염이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뭄 같은 경우 이런 또 불확실성이 또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같이 좀 추적관찰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뭄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면 또 농작류 가격, 이런 곡물류 가격이 또 파동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그런 불확실성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리스크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기업 중은 수출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수 쪽보다는 수출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해외에서 좀 수출 지금 증가가가 좀 확인되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내수주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류 여유풍입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다못해 이제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음반 판매량 자체도 굉장히 자체적인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제 부응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한류 열풍이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상으로 좀 보게 되면 한식 열풍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OTT 업체들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상당한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백종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금 셰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한류 관련된, 그러니까 한식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선보이게 되면서 해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한식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맛있게 먹고 있는지 혹은 판매가 가능할지 유무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됨에 따라서 한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통신, 통신 쪽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스크라고 한다면 알뜰 요금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데이터 무제한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통신요금이 개인당 거의 10만원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상당히 높은 요금제를 내고 계셨을 텐데요. 자 알뜰 요금제가 시행된 이후로 점점 이제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 자체는 성장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는 업종이 통신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6G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을 토대로 우리가 통신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6G 출신은 지금 2030년 정도 전후로 지금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5G 통신 쪽 기지국 장비 증설에 대해서는 지금 3대 통신사 모두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인 지출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상당히 견조하게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익적인 부분이 갑자기 급감하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탈통신을 해서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은 이런 구간으로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IR 활동들을 저도 이제 자료들을 좀 보다 보면 탈통신을 해서 AI 혹은 뭐 인터넷 은행부터 시작해서 UAM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 핀테크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성장 부문 성장 분야에서 좀 관목할 만한 성장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통신주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값싼 가격대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갑자기 재평가를 받을 이런 구간들이 올 수가 있는 만큼 관심을 좀 두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는 당연히 잃지 않는 매매, 잃지 않는 투자가 기본적으로 전제하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배당 주로 급락장에 대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런 통신주들이 잘 뚝심있게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현금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왼쪽 표를 좀 보시게 되면 4대 곡물 추이가 좀 나오게 됩니다. 옥수수, 소맥 그리고 대두, 원당 이런 가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굉장히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자재를 수입했었던 이러한 재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3년도 지금 악화된 실적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 원당을 빼고는 대다수가 지금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부터는 상대적으로 내년까지 이제 기업 성장 보멘텀을 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1월에 이제 흑해협정 재현장 1차가 진행이 됐었고 올해 이제 3월 18일 날 이제 흑해협정 재현장 2차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전쟁을 막론하고 사실 지금 흑해협정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곡물류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은 사실 너무 기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쟁을 막론하고 지금 모두가 원하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을 좀 모두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경제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음식료 가격들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흑해협정은 재현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게 되시면 곡물가에 대한 장기 전망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전쟁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서 지금 예상치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2년도 이후로 어떻게 되죠? 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굉장히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보통 이 장기 곡물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견조하게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어떻게 된다?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뒤이어서 이제 도표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음식료 업종은 아시겠지만 원재료가 올라갔을 때는 같이 가격을 좀 올리게 되죠. 근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지금 전체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료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앞으로 향후 3년, 5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도표를 좀 보시면 그거에 대한 해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2010년도 곡물가 상승 사이클과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2013년도 그러니까 10년도 이제 곡물 가격이 크게 폭등한 이후로 쭉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 이후부터 오른쪽 도표를 보게 되시면 그때 당시 이제 1, 2년 후부터 음식료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십니다. 따라서 곡물률 가격이 크게 폭등했을 때 그 이후 횡보하는 구간 1, 2년 후에 음식료 업종 우리가 흔히 아는 CJ제일제당이라든가 오리온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이번 이제 2022년도를 계기로도 앞으로 이래서 향후 8년간은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나타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두 종목을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직접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채널톡 추가가 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가 QR코드로 스캔을 잘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시리즈 그리고 각종 이제 여러가지 종목에 대한 가격 그리고 펀더멘탈 이 비교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은 시장이 밀리더라도 내가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정말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 이것을 두고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목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 내가 초보로서 초보 투자자로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방을 좀 입장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 제가 아낌없이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시면 지금보다도 불안한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바로 좀 이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CJ제일제당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CJ제일제당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비비고 만두부터 시작해서 햇반 등 이런 여러 가지 핵심 라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지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북미와 유럽 쪽에서 공략을 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지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는 인기 품목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따 이제 표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비비고 만두에 대한 시장 점유율 증가 추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의 제품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뒤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1분기 같은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 7천억에 영업이 250억 정도로 컨센트에서 크게 미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연간 실적이 개선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작년도 이제 원자재, 굉장히 비싸게 사들였던 원자재를 토대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율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실적의 변동성 이런 것까지 잘 알게 되시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 채널 추가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은 내년부터 크게 개선되기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28년도까지 굉장히 견조한 실적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연간 7.9% 음식료 업종에서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성장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 CJ제일재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이유로 좀 보게 된다면 바이오 사업 부분이 굉장히 미달을 했고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 이익률이 내년부터 개선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표를 보게 되면 CJ제일재당 가곡식품 해외 매출 추이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3년간 연평균 16%라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부진함에 따라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라는 수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높은 가격에 매수한 곡물 가격 재고 소지는 하반기부터 반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실적 포커스 하시고 과거 이익률 증진까지 보통 1년에 갭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4년도부터 실적을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북미 만두. 지금 밑에 표를 보게 되시면 북미 시장에 대한 만두 점율 추이가 나오는데 이거 보게 되시면 19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26%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자, 무려 지금 한 4년 만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47.8%로 크게 증진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비고에 대한 만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지금 방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TV 채널에서도 해외로 진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CFM의 한류 콘텐츠 만두가 좀 자주 등장을 함에 따라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까지도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듯 한류 연풍이 곧 한식 문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식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한식이 굉장히 좋네, 맛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폭발적으로 당연히 불닭볶음면처럼 폭발적인 성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시면 현 주가 12개월 PER이 8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시는데요. 어쨌든 저평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KTNG라는 종목이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내수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세계 2위 담배 시장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나타내고 있고 아시겠지만 담배뿐만 아니라 홍삼, 병주고 약주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권련형 담배 전환에 따른 과도기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이익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은 포기했지만 배당 증감이 주주 정책에 좀 주목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높은 주가가 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1조 3,900억에 영업이익 3,16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에 굉장히 부합하는 실적이었고 연간 15% 정도의 해외 시장의 성장이 기대될 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더 둬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21년도 주주 정책 발표 후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21년도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3년간 자사주류 1조 원 정도를 매입할 것이고 그리고 1.8조 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 배당은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안다자산운용 같은 경우가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토대로 배당을 7,800원으로 증액해라 라는 요구를 좀 진행을 했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이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이상현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대표가 KTNG에 대한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전에 이제 안다자산운용이 배당 증액을 하라고 요청했을 때 실제로 주당 배당금을 200원이나 더 증액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운동들이 좀 재개되었을 때에는 더 좋은 또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배당 수익률은 6%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경 직성을 확보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담배와 홍삼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갑자기 뭐 끊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1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각 가능성까지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월봉상 저점 행보 구간을 지나서 지금 역사적인 하단 6만 3천원 코로나 폭락 수준과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는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약 20% 정도는 열려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 감안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볼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톡 추가 아직도 안 되신 분들은 빠르게 채널톡 추가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투자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